재밌냐? 사람 놀래키고 약 올리면 재밌냐고! 왜 그래요? 얘기나 들어보고 화를 내도 내야지. 금비야, 어디 갔었어? 얼마도 걱정했는데. 그리고 너, 아저씨가 뭐야? 안파한테! 그렇게 불려도 돼? 뭔 소리야, 그게! 불러도 되지, 그럼! 정말? 아저씨는 한 번만 더 그따위를 부르면 입 그냥 깨워버릴 거야! 뭘 잘했다고 울어! 잘못했으니까 울지. 운다고 봐주실 줄 알아? 아저씨 울러, 제대로 좀 울던가! 울어줘도 아니고 뭐야 그게! 울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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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nderful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